아 네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팬사인의 자리에서 팬분들한테 달을 표현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이달의 소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앙 했는데 이렇게 펭 하고 취하트가 나왔거든요 많은 팬분들이 SNS로도 뭔가 계속 퍼뜨려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연예인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에잉 짠 에잉 짠 외로워서 그냥 앙 하나 둘 셋 음악 주세요 하고 와우 I'm so bad 그게 어때 I'm so 낫게 돼 아우 점점 더 두근대는 맘 전부 다 줄게 take my heart 열 번째 소녀 츄하트 창시자 츄입니다 앙 하고 먹으면 하트가 돼 이렇게 하트가 됐어요 먹어서 오늘 앙 하고 베어물면 하트가 된다 해서 너무 귀엽다 이거 팬분들이 츄하트 감사돌이 야 츄 태양하트부터 다들 너무 예쁘시고 진짜 재밌어요 좋아요 좋아요 펜슬 일어나고 창시가 그래요? 하트예요? 아 깨물 하트의 창시자예요? 네 아 진짜? 그리고 이제 포쓰아의 사인을 주고받는데 하나 둘 셋! 양면 아티라고 이렇게 양면 아티랑 오세요 I love you! 너 버튼 누르면 소리가 나요? I love you! I love you!